2장입니다. 대살로니커 전설 2장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 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멸류가니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망 기쁨 자랑이라는 점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최고 또 의미 있는 이런 시간입니다. 12월 마지막 주일 2015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께 이처럼 또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50일에 한 번의 주일이 다 중요했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은 한 해를 마감짓는 마지막 주일이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한 것은 너희가 네가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아 너는 나의 소망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쁨이지 네가 없다면 나는 기쁠 수 없어 이런 소리 들여야 되잖아요. 내가 세상의 최고의 자랑이야 하나님께서 감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들 다 되시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목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 세상에 오신 것이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기쁨으로 서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자랑합니까? 여러분을 최고로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의 기위를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 정갑순 권사님께서 한 3개월 만에 지금 이곳에 나타나셨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에게 아주 위험하게 지금 뇌혈관에 이런 문제가 와서 급히 이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사실적으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기도 드릴 때 마음의 간절함이 왔습니다. 저에게 우리 권사님 문자를 보낼 때 의사 선생님이 그랬나봐요. 3분의 1은 완치될 수 있다. 3분의 1은 아마 이게 어떤 후유증으로 문제가 도울 수 있다. 3분의 1은 죽을 수도 있다. 사실적으로 이 뇌혈관에 수술을 받는다는 건 아주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런 수술을 앞두고 얼마나 우리 권사님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 속에 참으로 저도 너무나도 간절하게 제 마음이 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의 기회가 있다면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한 번의 기회를 받은 자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두 번 세 번 기회가 있는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이 순간도 우리 인생에는 오직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는 건 여러분 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2015년 12월 27일은 여러분 생에 오직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15년의 마지막 주의를 드리는 것도 우리에게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가끔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저에게 오셔서 여러 가지 인사를 하죠. 목사님, 저희 아들, 저희 딸이 참 삶이 잘 안 돼요. 키만 커요. 나이만 먹었어요. 외모만 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나 아직도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아들처럼, 딸처럼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좀 사랑하면서 길러주세요.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목사님, 감사해요. 제가 집에서 길렀어도 우리 딸을 이렇게 반듯하게 기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변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생일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도 기쁘며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도 여러분이 기쁘며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기요, 거기에 가면 최고의 교회가 있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선교 교회를 모르십니까? 거기에 학교 하면 렘넌스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미션홈 하면 우리의 예수 선교 교회에 속한 미션홈이 있지 않습니까? 바기요 가면 가장 확실한 청년들, 렘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소리를 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은 줄 믿습니다. 가장 바기 위해서 확실한 사람 한 사람 추천해 주세요. 누군가 저에게 이런 부탁을 드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끔은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저거, 손붙잡고 사업할 수 있는 확실한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확실하게 추천할 만한 청년 하나 있습니까? 이런 어떤 질문을 받을 때 저는 탁 머릿속에 아, 그런 사람이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세월이 지나면 이런 부탁이 많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목사님께서 기르신 이런 제자들 중에 이런 일에 합당한 자를 하는 사람 추천해 주세요. 이런 부탁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자신 있게, 아, 그 사람이요. 당장에 즉각적으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누군가를 추천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이마, 내가 작지 않아도다. 너에게서 이 인류의 왕이 나타났다. 네 베들레이미 비록 작았지만 온 인류의 기쁜 소식이 되신 만왕의 왕이 나셨기 때문에 베들레이미는 결코 작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랑되신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 바기오가 앞으로 최고의 도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015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보금을 누리는 전도자로 얼마나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아, 몇 번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보금 누리는 응답의 주역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아, 나도 모르는 사이 보금을 누리는 자로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금을 아는 자가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무엇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게 무엇인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게 뭐예요? 사과죠. 사과는 우리가 눈으로 보면 다 사과인 줄 알아요. 이게 한국에서 온 사과예요. 우리는 이 시장에서 이런 많은 사과를 사다 먹어봤어요. 어제 제가 이 사과를 이 맛을 봤어요. 무슨 맛이었을까요? 이 사과 맛이 어땠을 것 같아요? 달콤하고 새콤하고 새콤하고 우리 이 시중에서 사다 먹었던 사과는 어때요? 달콤하지 않아요? 새콤하지 않아요? 이 맛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다 사과의 맛이 달콤하고 새콤하죠? 그런데 어제 제가 먹어보니까 이 사과는 달콤하고 새콤한데 표현할 수 없는 또 다른 맛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 사과를 먹어봐야 맛을 알아요. 여기에서 제가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요 그 사과의 맛을 보기 전에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금을 아는 자의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금의 맛을 누리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보금의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고 살았는가? 우리는 보금하면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보금을 누렸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대살로니카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의 제2차 전도여행 중에 대살로니카 지역에 가서 3주 동안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지역에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하여서 그곳에 머물며 보금운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 바울 사도는 제자 티모데를 대살로니카에 남겨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금운동을 할 때 제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크리스도의 제자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지금 크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크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많은 찬양을 들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크리스도의 제자에 귀한 메시지를 붙잡으시기를 주의하므로 추천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카에 더 이상 머물 수 없을 때 바울 사도를 대신한 티모데를 거기다 놓고 뒤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되어진 현장의 제자 야손이 있었습니다 야손은 자기 집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와서 보금운동을 합시다 야손이 문을 열고 전도자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회당을 대신해서 야손의 집에서 보금운동을 한 다음 바로 그 장소가 미션홈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바교의 자랑인 미션홈 우리 미션홈 사역자 여러분들이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야손같은 제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지역을 살리는 보금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미션홈이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이들이 디모데처럼 파울처럼 나가서 보금을 전하는 귀한 제자들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미션홈 사역자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달고 계십니다 여러분 충심으로 렘넌트들을 세우는 현장이 되시길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미션홈을 통하여 디모데 같은 제자가 일어나야 되고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파울 같은 제자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션홈의 가장 우선순위는 예배드리는 일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는 이런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미션홈의 비밀은 바로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야손의 가정에서 보금운동을 일으키는 영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그 야손의 집이 대살로니카 교회가 되어지는 시작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파울 사도가 그 대살로니카를 또 가기를 원했어요 내가 잠시 동안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오 마음은 아니라고 파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있는 대살로니카를 파울 사도는 마음으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 썼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거기를 가기를 한 번 두 번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망아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울 사도가 대살로니카 교회를 가기를 원하였던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런 어떤 쉽게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울 사도는 대살로니카 교인들의 혼란 가운데서도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디모델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서 참으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올바른 신앙과를 가지고 경건하게 살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 대살로니카 교회에는 잘못된 어떤 종말론에 대한 이런 어떤 것들이 많은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파울 사도는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까지 바로 너희들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서 있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그 고백이 뭐냐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오 기쁨이오 사랑의 멸루안이라고 파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제가 우리 렘눈트들을 향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 렘눈트들은 나의 자랑이다 우리 중직자들을 생각할 때 참으로 여러분은 나의 기쁨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나의 소망입니다 아마 이렇게 제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2015년을 한 해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는 축복된 이런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감짓는 마지막 주간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응답의 주역으로 살았습니까 응답을 받는 자가 주역이 되죠 저는 오늘 오후 시간이나 또 우리 12월 31일 마지막 날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풍성이 받은 응답을 포럼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받고 풍성한 가운데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이미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하라 하셨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며 또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배를 당하고 이끌림을 받고 끌려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충만한 것을 누렸는지요 정복하며 다스리는 이런 어떤 축복을 누렸는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런 어떤 응답의 주역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조용하게 말씀을 마친 후에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삼원을 실천하며 살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한 해를 마감 지으면서 아 나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교육이 저절로 지금 되어지고 있다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한 주를 지나면서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누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기도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아마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다시 시작합니다 이 사실이 뒤어지신 분들은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경생 동안 우리 전도자들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교육이 저절로 에브리데이로 데일리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이런 자들은 남에게 힘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났어요 잠깐 만나서 함께 대화했을 따름이었어요 그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요 나 때문에 힘을 얻어요 나를 만난 다음에 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자로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만난 다음에 우울해지요 나를 만난 다음에 뭔가 눌리고 힘들어요 내가 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모론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정직하게 돌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데 내가 응답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나가는데 왜 나를 만나는 사람이 힘을 얻지 못합니까 왜 나를 만난 자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힘이 없습니까 우리 모든 자들이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전도자로 나를 사용해주세요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힘들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 대적합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상처를 줍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환경을 바꾸지 못한다면 내가 힘들어져요 함께 일하는 모든 자들이 나의 협력자가 되어야 돼 만나는 모든 자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어찌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적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모로리다이 삼식에 되어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본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우리 2015년을 마감짓는 우리들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와야 될 이런 현주소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걸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 나의 심령 속에 들려져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수록 1장 3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계속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오전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합니까 저는 하루에 세 번 밥을 안 먹으면 뭔가 하루 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일주일에 가끔 가끔 밥을 한 번씩 건너가면서 한 번씩 먹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되죠 하나님 찾으시는 자는 누구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는 할애야 됩니다 학업이 잘 안 됩니까 예배를 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잘 안됩니까 우리는 예배를 허벅해야 됩니다 다른 어떤 비결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스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가득히 넘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생님 나의 하인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너희 집에 가자 그랬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감히 우리 집에 오시는 걸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하시오 없어서 여기에서 말씀 말았으면 나의 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바꾸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순간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붙들고 계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인생이 축복을 누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의 발목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의 손목을 붙잡아 주세요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는데도 승승장구하고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뭔가 잘 안 돼요 생각대로 풀려지지 않아요 2015년을 시작하면서 마간낭 플란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대로 안 되어줬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보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잘못되어진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생각대로 풀려지지 않은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괴이가 오고 생각했던 대로 다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 멍땅 가져와서 드릴 것 같죠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안 되어줬으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붙으시고 내 일에 간섭해 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사업 현장의 사장님이 되어주세요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려질 줄 믿습니다 10편 127편 1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밤새껏 깨어있는 것이 허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모든 문제 해결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도록 모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일까지도 우리는 그분에게 이렇게 고하세요 여러분 자꾸 입술로 입술로 그냥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요 기도 제목으로 맡으세요 습관처럼 눈만 뜨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고서 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고 그랬습니다 잔잔한 신의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지 아니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잔치를 베푸는데 나의 잔이 넘친 아이다 하고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잔이 넘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하므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2015년을 마감지하되 하나님 내 인생을 간섭해 주세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먹자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2016년을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살았던 못 살았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2016년을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어제 새벽에 우리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발룬가오 우리 렘논스쿨에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하나가 이 콩팥의 문제가 와가지고 갑자기 세상을 떴대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하나가 얼마나 그 부모님은 그 어린아이가 건강 회복해가지고 2016년을 바지하기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2015년 마감도 못 짓고 어린 나이에 이제 7살 먹은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2016년을 준비해 놓으시고 지금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출발합시다 상세기 39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봅니다 한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한번 상세기 39장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무슨 말씀 있는지 3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거기 보면 노예의 신분이었던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새로운 2016년이 출발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거리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염려거리는 전부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아멘 염려거리가 다 염려되는 거 적으세요 그리고 적은 맨 위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적으세요 그리고 맨 밑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우리 걱정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백가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백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미안하게 생각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드셨군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 랩런트보다 어른들은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아마 우리들보다 정치를 하는 대통령한테 물어보면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걱정 많이 안잖아요 저는 그냥 저녁두면 그냥 빨리 잠자리 눕기만 하면 자요 누우면 5초도 안 돼서 잠들어요 왜요 걱정이 없어요 그냥 걱정되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그래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걱정거리가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해보니까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부르시는 겁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세요 레베카가 여기 와서 이렇게 통일해줄 때가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가끔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쁜 딸이 좀 아빠 잘 지내세요 하고 안부를 한 번씩 물어보면 얼마나 더 예쁠까요 그래서 내가 먼저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문자 보낸 다음에 간단하게 예 아빠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와요 그러면 제가 섭섭해가지고 안 할까 할까 하다가 또다시 무슨 일인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런 일로 학교 일에 바쁘다고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바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소식을 기다리며 궁금해하는 엄마 아빠를 좀 생각하면서 자녀들이 조금만 더 세심하게 신경 쓰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용돈도 좀 줘야 되겠구나 뭔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구나 그런데 연락을 안 하면 용돈도 안 보내준다 1년 내내 한 번도 연락을 안 넣는다 1년 내내 한 번도 용돈 안 보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2015년을 보내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진짜 나의 아버지로 인정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들림없이 풍성한 응답을 받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살았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여러분 아버지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도 여러분 자신 스스로 내가 살 수 있느냐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가장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은 예배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배받을 의식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헌금이나 받으시는 분이냐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주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여러분이 헌금 좀 들으니 대단한 겁니까 레베카가 생활하고 와가지고 용돈 천리하겠다고 나한테 한 500페소 내놓으면 대단한 것이 될 것 같습니까 전혀 지금까지 기대 안 했다니까요 그저 그냥 아빠를 아빠를 인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헌금 들고 이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철 들면 아빠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무엇을 요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일 안 해도 괜찮아요 자녀됐기 때문에 자녀로서 여러분 모습 좀 제대로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생각할 때 진짜 바교에서 내 자랑이구나 여러분을 바교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 내놓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아멘 바교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최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고 부끄럽다 저 사람이 저게 바로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까 봐서 부끄럽다 가끔 부모님들이 오셔도 그런다니까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 내가 우리 아들을 잘못 길러가지고 죄송합니다 부모님이요 한국서부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목사님한테 선생님한테 교장사님한테 우리 사역자에게 죄송합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자들로 2016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 원하는 것 무엇인지 바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가까이 오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24시 기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루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세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루를 아침을 시작합니까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로 나오세요 나는 도저히 새벽 기도로 못 나오겠다 여러분 잠자리 일어나서라도 주여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주여하니까 잘 안되더라고요 주님이 우리 집에서는 제 목소리를 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곳에 와서 주여해야 그분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 안 나가지만 교회 집에서 늘 아침에 기도하고 합니다 하는 사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90%는 안 돼요 아마 95%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한 5% 된다면 기적이에요 새벽에 첫 시간 하나님께 나오지 않냐고 집에서 목사님 3월을 시작하기 위해서 기도서 말씀 가지고 강단 말씀 가지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5%밖에 있을까 말까 압니다 겸손하게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뭔가 순종하면서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친해가지고 손해볼 것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한 해를 보내면서 남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돈 들어가면서 시간 들어가면서 그들에게 투자했지 않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그런데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 25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24시가 되어지는 자가 25시의 비밀을 알게 돼요 이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의 시간표 속에 여러분을 영원히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세계보금화 때문에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지금 먹고 지금 생활하는 게 뭐냐 목표가 세계보금화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일심 전심 지속으로 앞으로 진행돼야 될 줄 믿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을 보금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풀신앙의 뿌리를 보금으로 바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적인 체질을 보금 체질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15년에 마감을 지으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으로 만들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세요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조용하게 기도드립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이 지난 한 해 감사함으로 마무리 지으며 또 새해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랩런트 모든 승직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자들 주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에 멸려간두기를 원하는 모든 무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영원히 함께하실 지어다 아멘